2024년 우리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 모인 아시아의 교단 하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함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의 내어드림을 통하여 그리고 과부의 두랩돈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그리스라고 고백하여 교회로 부르신 저희들 이제 저희가 가진 것을 내어드립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디베라 갈리리 바닷가에 모여있던 열광했던 예수님을 영어했던 무리들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셨으니 가진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순종을 신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들이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만났던 시간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아이의 내어드림을 축사하셨던 것처럼 이 사경의 모든 시간들을 축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차고 넘침이 열두광지리를 체험같이 저희의 이웃들과 넉넉히 나누어 가지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